아주 이렇게 녹음이 그죠? 지금 가을이라 좀 있으면 이제 단풍을 맞이할 차별을 할건데 참 호성은 아주 잔디가 좋고요 녹음이 참 좋습니다 할애는 가르소 들어보셨죠? 잘하면 박수 한번 치주시고요 또 유튜브 올라가면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신청하시고 좋아요도 누르시고 좋겠죠? 다음은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곡입니다 저번에 우리 유준남단장님과 같이 한번 연결하면 한 바 있죠? 물새요 여러분 참 결국 참 좋던데 여기 호수공원에는 아마 경기도에서 아마 우리 시가 가장 조경이 잘 된 곳이 안산시에요 호수가 아주 많고 전부 다 이 아파트 돌아 돌아 이렇게 호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아주 수종류의 물새들이 있습니다 그 물새들은 왜 운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새는 그 물새를 노래를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새가 운다고 그래요 우리가 느끼도 하는데 자 물새야 왜 울냐? 물새야 왜 울냐? 이마에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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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물새야 왜 울냐? 제 친구 이름을 전역해서 물새야 왜 울냐? 이마에나? 이마에나? 이마К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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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